오늘은 딱맞게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바로 왔습니다 늦었습니다 비 딱둘리니 안녕하세요 아 여기도 많이 덥네요 아직까지 저녁인데도 아 여기 덥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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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천원짜리 차례 밑에 대아놨고 우리 사화하고 딸아하고 밑에 있고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가라 잘하십니다 뭐 욕부하십니다 종이 오빠 보니 까지 참왓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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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가시고 다 좋은데 안 가시겠나 꽃이 없네 꽃은 더우니까 말라팠어요 여기는 천암묘 송혜선생님 천암 송혜선생님 천암 자기산소니까 송혜 어르신이 여기 82년도에 샀다 하더라구요 선생님께서 다 샀다 그런 그런 좀 이따가 다 샀답니다 여기 저희집은 여기 못 샀구만요? 예 저 위로는 위떼 어르신들 서고기 여산의 위떼 어른들 우리 영감형 송혜 송혜오빠하고 한살차입니다 아 한살차이네요 얘는 95치고 송혜오빠가 96치고 둘이 이렇게 해서 송혜가 먼저 갈랑 내가 먼저 갈랑 아이고 어르신 송혜선생님하고 한살차입니다 송혜선생님하고 누가 가고 그 앞에 사고나는게 안됐어 몇번이나 송혜선생님 먼저 가실랑가 내가 뭐 돌아가시고 나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왕하고 딸하고 교회 다니는 며칠 둘이 있고 어머니 갔다오셨어요 이건 뭐뭐 천암묘입니다 송혜선생님 천암 이건 우리 어른들 6.25 참전 유공자시네요 그려낸 녀석이 많죠 대단하시네요 95치 이 어른들은 96 한살 더 많다 그러면 누가 뭐 이중노거 이렇게 사왔던 얼마나 우울했어요 그러니깐 딴 데사람들도 이분 나이 많을 줄 알거든 송혜선생님 오빠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고 여사장님도 여사장님도 건강하실랑 나이 같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 하니깐 정정하십니다 저쪽은 다른 며에요 저쪽은 다른 며에요 여기 멘앗 좋은줄 알고 좋은줄 알고 여기 비오고 잘 살았네 며가 비오고 난 뒤에 슬슬 올라옵니다 지금 아직도 한달 안됐는데 그죠 한달 아직 안됐잖아 네 10일날 요요요요 그사는 요요요 송혜선생님 썰라꼬 헤난 옆에 옆에 이제 충족석신이 이런거 옥이다 요요요요 그사는 송혜선생님 썰라꼬 요거서 글루씨는 사람 모아야됩니다 요요요 딸이 있네 요요요 요요요요 요요요요 언제 언제가 됐나 일곱이 몇일이 있나 이거 새일이다 4년도 한 3년 4년도 8월 9 90일까 요거 데려있다 요거 데려있다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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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2018년에 돌아가셨고 여기는 태어나신 10일 요거는 1월 서곡이 여사님 아 부인 돌아가신다 몇년지 2018년 2018년 예 2018년 예 미련 안되네 예 그때 요 두개 만들어놓고 18년에만 그렇지 원래 만들어놨어 요것만 만들어 놓고 4년전이다 맞아요 4년전에 돌아가셨어 요 부인이지 요 부인기라 미리 만들어 놨지 소홍해 선생님과 미리 만들어 놓고 손해 선생님과 미리 만들어 놓고 저는 만들어놨어 뭐예요 만들어놨어 손해 선생님과 미리 만들어 놓고 만들어놨어 요거는 요거 요 요 뭐 사전자 다 만들어놨어 그렇게 가봅시다 가자 네 네 언제 가볼까 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 120살까지 건강하십시오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정동원 팬클럽 AOOA 여기 갔다 놨습니다. 정동원 팬클럽 오늘 여기 왕사탕 왕사탕하고 여기 인삼 홍삼입니까? 고려 홍삼 캔디 천원짜리에 오늘 뭐 지폐 엄청 많습니다 오늘 여기 주말이라서 왔다 가신 분이 엄청 많네요 여기 있는 공이 많아요 그냥 먹으니까. 여기있는 공이 많아요. 여기 있는 공이 많아요 감사합니다.